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더 탐사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녹취록 난리가 났습니다 전혁 전 위원이 더 탐사 고맙다 이 더 탐사가 어떤 것입니까 또한 지금 이준석 발칵 뒤집어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의힘 갤러리와 또한 DC인사이드 2030 유저들의 폭풍 반응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한 이준석 따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입당 직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소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탐사가 폭로 형식으로 공개했지만 오히려 2030 유저들과 우리 국민들 특히나 진심으로 보수 우파 종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자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더 탐사가 폭로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이 DC인사이드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에서 무려 댓글만 4천 개 이상 윤석열 대통령 이제 진짜 알았다라며 소상하게 젊은이들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시키기 위해서 한 녹취록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윤석열 총장님은 중도 보수 진보를 떠나서 실용적인 어떤 노선을 걷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법치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선을 잡고요 연대를 하셔서 하셔가지고 국민의힘 입당을 보류하시고 제3지대에서 전선을 넓혀가시고 대정부 투쟁을 앞장서서 견인하면요 총장님한테 전부 세력이 결집할 겁니다 자 이게 언제 언제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국민의힘 입당을 놓고 얼마나 이준석과 김종인이가 얼마나 갈라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2021년 7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고 4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죠 자 그 입당 시점은 7월 30일 아닙니까 그때쯤에 한 전화 통화 녹취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100%, 200% 다 맞는 말씀인데 일단은 현실에서는 저도 DJ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고 그런 사람인데 현실에서는 어쨌든 친문을 갖다가 이 정권의 면장을 막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국민의힘하고 다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을 잡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손을 잡는데 방법과 시기가 문제예요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요 제가 이제 이걸 갖고 늘 이제 고민을 해온 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 간다고 국힘 사람이 돼가지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걸 한번 선생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다 뽑고 나서 다시 제3의 지대에서 국민의힘과 원샷 경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잘못되면요 그거 잘못되면요 그냥 민주당 정권에다가 또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러면 김정인 우리 위원장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윤 대통령은 당시 아니죠 그게 이제 그분은 또 그분대로 입장이 있는 건데 한번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YS도 어쨌든 민자당에 들어가서 먹고 YS가 대통령 안 됐으면 DJ도 대통령 못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렇죠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요 현실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도 왜 이상적인 거 왜 신당을 만들고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이 정권을 갖다가 뒤집으려고 하고 교체를 하려고 하면 어찌 됐든 경선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선이 11월 차후 경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려고 하려고 그러려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1차부터 들어가서 뛰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밖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게 어디 쥐양 모은 놈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무리 국민의힘이 밉더라도 이런 완전 내로남불 저도 DJ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 겪어봤지만 이게 박근혜 정권만 돼도 자기들 잘못한 것 알아요 굉장히 센 발언이죠 중요한 건 국민의힘을 당시 어떻게 봤다 국민의힘이라는 게 어디 쥐양 모은 놈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무리 국민의힘이 밉더라도 이런 완전 내로남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국민의힘을 어떻게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게 엎어졌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런 게 없어요 자, 역사상 이런 정권, 문재인 정권을 뜻하는 거죠 역사상 이런 정권이 없기 때문에 바꿔야 해요 그러려고 하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미워도 국민의힘을 갖다가 플랫폼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그거를 인정을 해야죠 유언대통령은 계속해서 제가 이거를 저는 정권 교체하려고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도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조환되는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엎어줘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이걸 할 놈이 없어요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많은 위원들과 또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당원들이 빨리 들어와서 국민의힘 접수해서 이게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러니까 이 XX가 건방져가지고 유언대통령은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 국민의힘이라는 거에 대해 상대적인 거부감이 있어도 어차피 양당제라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서 그거를 접수하고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갈 길이 멀어요 이놈들이 180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들어간다고 지지를 철회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그거는 정권 교체하겠다고 하는 거하고는 멀어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제가 지금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입당 여부를 신중하게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하니까 막 들어온다고 막 까고 이러는 것인데 그러나 현실적인 생각은 좀 해봐야 합니다 저도 제가 광주에 간 것이 선거 때 전라도표 어쩌고 저쩌고 간 게 아니에요 나라가 정부라고 하는 게 국민 전체를 똑같이 균형있게 살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간 거지 제가 가서 호남표 구걸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저는 호남에서 표 안 나오는 거 알아요 호남에서 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어차피 저거 하면 호남표 다 민주당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호남이 95% 민주당을 찍어도 저는 영남이나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호남을 대하겠다는 우지를 표명한 거지 표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땡땡 선생님께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싫어하는 거 제가 100배 알고 저는 선생님보다 국민의힘 더 싫어해요 제가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더 싫어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내로남불로 해처먹을 때 국민의힘 위원들 싸웠습니까 그러자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 했습니까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저 혼자 싸울 때 이놈들이 싸웠어요 그러나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국에서도 뭐 택동이 공산당하고 장계석이 국민당 저렇게 내전을 벌이다가도 서로 간의 원수로 알다가도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공합작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국공합작 하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손을 잡아야 되고 필요하면 접수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상적인 얘기만 해갖고는 밖에서 계속 돌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제가요 사실은 5월에서 6월에 선제적으로 입당할 생각도 하다가 지금 바깥에 우리 선생님 같은 여론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국민의힘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들어갔으면 최재형이도 못 들어오고 국민의힘의 101명 중에 80명은 앞에다 줄 세웠을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이도 당선 안 시킬 수가 있고 말이죠 상대가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당을 바꿔버렸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저런 당으로 전체를 깔아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좌우지간 총장님이 어떤 위더인지 제가 파악을 했어요 저도 이제 상황을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윤석열 총장님 깊은 뜻이 있었구나 윤 대통령은 그럼요 아니 제가 그렇다고 지금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일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에 하나 들어가시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셔가지고 호랑이가 되십시오 기왕 하시게 되면요 국민의힘 입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야죠 그러려고 가는 거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완전히 접수를 하시죠 접수를 해버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이놈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상대가 깨버리십시오 깨버리십시오 윤 대통령은 아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 26만 명입니다 26만 명입니다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에 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좀 많이 입당해 갖고 당원을 100만 명 이상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지도부 다 소환해 버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바꿔버려 전부 그렇게 하자고요 자 그러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우리 후보님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까부는 XX들 다 박살내고 만약에 개판 치고 정권 교체 회방이나 떨고 그러면 방 빼가지고 거기 지지하는 위원들 한 50명 되더구만 데리고 나와버리세요 그러자 윤 대통령은 데리고 나오고 일단 당원을 왕창 늘려가지고 국민의힘 내부를 갖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3개월 안에 쇼부가 날 겁니다 그래서 후보가 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 당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는 나중에 11월에 가서는 원샷 경선을 하느냐 국민의힘 후보하고는 국민의힘 1차 2차 3차 경선에서 만들어 놓은 놈하고 당 외에 있는 사람하고 원샷 경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기득권이 있으니까요 그러자 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배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지가 101명이 있고 103명이 있고 그래서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서 싹 접수해 버리세요 윤 대통령은 일단 제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위헌 41명이 입당을 촉구했죠 당 사무처하고 위헌 보좌관 협의회 의장들이 저거했죠 이제 아마 내일쯤 되면 당협위원장이 한 절반 이상의 당협위원장이 지지 선언을 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들어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당원으로 막 입당을 하겠죠 지금 민주당이 100만 명이고 국민의힘 27만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없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름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자가 바꾸기로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DJ 정신 또 노무현 정신 박정희 정신 중에서 새마을 정신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새마을 정신은 DJ나 노무현이 다 칭성한 겁니다 그러면 박정희의 새마을 정신과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고 해야 합니다 바깥에서 빙빙 돌아가지고는 저 국민의힘에 있는 저 자원 자체가 이상한 놈이 다 빨아먹게 돼 있어요 저것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니 웰빙 정당입니다 웰빙 정당 걔네들은 유은 대통령은 그림도 중요하지만 저 배치들하고 원외 당립위원장 또 국민의힘 당이요 민주당보다 당 사무초의 자원이 훨씬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야말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국민의힘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과 비정상이고 상식과 무례한이 있는 것이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또 어떤 결론을 결정을 내리게 되면 내가 우리 땡땡 선생님한테 또 미리 전화를 드릴게요 직전에 제가 하여튼 지금은 8월 2일은 아니지만 일단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애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녹취록은 상당히 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국민의힘 갤러리나 또 디스인사이드 디스인사이드에 들어가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 녹취록이 소상하게 장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많은 위원과 원외 당립위원장이나 당원들 그러니까 이 XX 이준석이를 질타를 하고 이준석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그 발언을 캡쳐를 해놓고 이준석이가 SNS에 올렸습니다 애초에 싸움을 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었구나 3개월 내에 당대표 끌어내리려고 입당한 사람들이니 애초에 수많은 비상식이 작동했겠지 익명 인터뷰로 당대표 음해하고 유튜버들 꼬셔가지고 악마와 방송하고 이제 와서 다 어떤 작전이 있었는지 이해가 가네 또 와 이준석이가 또 와 이게 조작이면 더 탐사는 문을 닫고 사실이면 그냥 윤핵관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윤핵관 성님들 역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이에 전혁 전 의원이 윤석열 치밀하고 위대하게 더 탐사가 윤석열 녹취록을 터뜨렸어요 그래도 친정 격인 뉴스타파가 걱정돼서 녹취록 물타기 한 거죠 뉴스타파 하청업자 신학님이 짭 서른한데 1억 5천만 원 먹은 것 윤석열 흠집 좀 확 내보려고 냈는데 그런데 녹취록을 듣고 나니 아주 흐뭇해요 안심도 되고요 정치 루키 윤석열 노노 노노 정치 고수 윤석열 이지 뭐예요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치밀하고 위대하게 전략적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윤석열 총장 혼자 싸웠잖아요 국민의힘 그 당에 있으면서도 웰빙의 초식 공룡 정당 뺏짓한 도련님과 아씨들 저도 싫었어요 그러니 윤석열 총장은 말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윤석열 난 정권교체하러 나온 사람이다 감동이죠 대통령 자리가 탐나는 게 아니고 정권교체다 모든 보수의 갈망이자 염원이었습니다 백번 천번 옳은 이야기죠 고마워요 더 탐사 윤석열 대통령 띄워주어서요 계속 탐사해서 뉴스타파도 백포 타파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